끝났어요? 끝났어요 끝났어요 세 명 너무 많다 왜 갑자기 앙타를 왜 갑자기 앙타를 부르지? 아니 너무 많잖아요 그치? 아 많지 근데 이제 또 손을 취했어요? 앉아 있는 거 이상한데? 어떻게 앉아 있는 거야 지금? 아니 빰빰 최초로 어 세 명 너무 많다 이게 갑자기 찐이야 찐 너무 느닷없이 나갔어 그래 찐 속마음이야 어 찐이야 찐 낼까요?